안녕하십니까 하이인드 투자클럽 대표 신동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퇴성 살펴보겠습니다.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이미 퇴성 살펴봤고요.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축배를 들려고 또 한번 여러분 찾아왔습니다.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. 오늘도 8.60% 좋은 흐름이 이어졌고 오늘도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. 태성 제가 금요일날 찍어드렸지만 여러분도 혹시 금요일날 제 영상 못보신 분들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. 오늘 그냥 간략하게 기분 좋으니까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금요일날 제가 태성 흐름이 너무 좋다 말씀을 드렸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한국 기업이다. 여러분들한테 또 잘 소개해드렸습니다. 지금 유르기판 관련된 최고의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. 지금 구간 너무나 좋습니다. 이슈도 너무 좋고요. 여러분들 자 지금 월봉도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기쁨을 나누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여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. 또 오늘 새롭게 들어가셔서 수익 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립니다. 자 월봉도 너무 좋고 자 주봉도 제가 주봉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주봉이 하늘색 선 위에 살아있기 때문에 일봉에서의 지금 하늘색 선 아래에 있어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. 아직 죽지 않았다. 아직 활발하다. 활발하다. 다시 위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 오늘 하늘색 위로 안착이 종가가 안착이 되었죠. 네 앞으로 더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.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. 태성이 우리에게 나 앞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갈게. 우상향으로 계속 갈게. 이 고점도 깨러 갈 거야.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강력한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. 자 주봉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. 하늘색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견조하다. 아직까지 견조하다. 자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 결과가 8.6억 프로 상승함에 마감되었습니다. 자 태성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수익 쭉쭉쭉 내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태성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하이엔드 투자 클럽이었습니다. 아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아시죠? 구독 좋아요 꾹꾹꾹 여러분 수익 많이 나시는 만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텔레그룹만 입장도 가능하세요. 지금 보시고 있는 유튜브 채널 하이엔드 투자 클럽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링크 있습니다. 자 내일 오전 8시 30분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